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게임 바로 히어로 시뮬레이터입니다. 가보도록 하죠. 안녕하세요. 주베. 놀랍다. 마이클을 걸어볼게요. 오. 오. 안녕하세요. 러닝마신 같은 거 없나? 러닝마신 러닝마신 웰컹도 안 들어와 이렇게 해서 계속 녹아나는 것인가 이거 장착하려면 돼 백 스피드를 모아야 돼 이렇게 계속 반겨지면 되는 그런 게임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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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50? 이렇게 노가다 좀 해주면 되겠구만!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반겨지면 되는 거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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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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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! 아, 넷길로 되네! 4길로 되네... 나랑 싸워! 오우 오케이 아무튼 알았어 좀 좀 됐어 덩이가 저기서 밖에 안 나와 도도도도 다다다다 지겼다 여긴다 오호 오호 쭈 오케이 잡았지 요 요 요 여기서 하는 거야? 와 이건 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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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봤고 재미있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 바이바이